빙빙 여러분! 내 일이야 내 일이야 인형만 먹으면 내가 집군줄 알아가지고 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찍어먹는 중 이때 집중 여행시키지 이 영상도 보시면 살짝ывает Latin 인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직접 레진으로 만든 소고기의 대비 대박이다 예쁘더라고요 똑같은 생각했어 봤어요 여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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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왕이 아니고 쟤 너무 예쁘잖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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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질났어. 손질났어. 이거야? 만들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가버렸어. 귀엽다. 다이소. 왜? 왜 선생님 꼬무니만 그렇게 따라다니고 있어? 왜? 왜? 옹농이를 잘 안 먹으니까. 옹농이를 잘 안 먹으니까. 옹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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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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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뭔가 쓸 것 같아서 그냥 샀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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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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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